아기서같은 아무리 생각없는 꿀로 해 또 왜그래 항상 좋아 항상 꿀노에 끼끈 엄마랑 꿀로에 사이에 너무 너무 많은 애들이 있었어 아아 아아 구트야 지둥이들이 특징이 있어 손버릇이 안좋아 응? 일단 손부터 올라가지 니가 장려로서 본을 잘못보었잖아 임마 엄마 안때리는 거 같아 당해 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메라 욕심이 있어 ㅋㅋ 아니야 구찌한테 받는데 구찌가 피한거야 엄마 구피한테 가 구피 저긴데 이래 구피한테 가 루카 루카 엄마가 루카한테 들이대다니 지금 누군가한테 치대고 싶어 지금 누군가한테 치대고 싶어 응 응 즉 즉 즉 바람 잘 날이 없다 루카야 엠버를 좀 예뻐해 주고 가야지 이게 얼마만에 엠버가 너한테 왔는데 루카 루카 엠버한테 가봐 루카 이게 무슨 루카 넌 그렇다고 애를 또 그렇게 때리냐 쫓아가서 진짜 이거 봐라 짜잔 아 루카 잘 안내던데 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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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자극적인데? 화날라 그래 김고피 화났어? 반응이 좋네 너무 징그러워 사냥 본능을 엄청 자극한다 로카 고피에 고기를 줘 고색실증 났어 고피 이 귀여워 계속 막 움직이는게 아니라 시간차 공개오라니까 애들이 흥분하네 로카 아빠라고 양보하고 기다리는거야? 하고 싶은데 자 이제 아빠 좀 하라고 그러자 로카 한번 해보세요 로카 해보세요 아니 로카 이거 이렇게 막무가네 로카 내 보고 왔는데? 로카 애들이 왜 레슬링이나 갑자기 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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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왔죠? 밥 다 먹었어? 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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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심한 것 같아 루카는 막무가내로 잡아 끌고 우린 소심하게 톡톡톡톡 건드렸어 뭐야? 본건 뭐야? 아빠를 데리고 비키지 이따가 한잔 얘기해줄게 엠보가 가니까 안 하는데 루카가? 지금 루카 손잡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던거야? 지금 루카 손잡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던거야? 니가 가운에 손을 잡았어 엠보 손 좀 잡아줘 루카 울기서 춤에 졌잖아 진짜 루카 손을 안 내리는거야 진짜 루카 손을 안 내리는거야? 지금 물식빵 굽고 이거 다 안 놀았어? 아 나 표정이 나 아 나 표정이 너무 잘 놀아? 아 안 놀았어? 아니 아 내가 어떻게 해 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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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 셋이 머리 맞대고 저러보는게 너무 귀 pardon 누구 진정 HRP 연공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이제 드디어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 나랑아, 거울 쳐다보지 나랑이 거울 쳐다보고 있어? 어우 예뻐 지가 생활해 주기가 너무 예쁜가 드디어 봤다 다시 자기로 놀고 나랑아, 너 안 놀 거면 나 놀아도 돼 자, 나랑아, 이리와 나랑아, 빨리 아, 착해 내가 이걸 쳐다보는 게 제일 즐겁다 이걸 쳐다보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이구 준비됐던 좋아요 여러분, 저 너 둡igmund 언니